두 분을 보자마자 제 귀가 녹아버릴 것 같은데요. 네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스포 조금 부탁드립니다. 항상 우리를 믿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한 달 나의 가족도 친구처럼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우리 2022년에도 행복하자. 선 매니저 형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고생을 하는 형들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. 일흘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, 더 될 수 없게 정말 멋있는 아이들로 다들 성장한 것 같은데, 2021년도 말투입니다. 올 한 해 우리 프리들에게는 어떠한 년이었을까?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은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다. 늘 고맙고 사랑해. 사랑하는 멤버들 우리 팀이 너무 자연스러워. 우리 한번 사랑할게. 여러분들 팬들 정말 사랑해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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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여보세요. 홈 time. 홈 time. 우리의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형들은 가끈하게 사랑을 얻게 달리는 저의 일하는 수정같은 예능 모두가 아미와 여성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기기 좋기 때문에 이끌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, 앞으로도 여러분께 회사와 함께하는 감사한 소중한 일을 보겠습니다 아미의 부분도 신청해 주시는 거죠 이 자리 두 개의 대로 문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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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 스크린 게임의 숲을 이끌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만이 한번 볼게요 이끌어서 다시 아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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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